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과 10여일 전까지만 해도 미래였던 2016년이 이제는 현재로 다가왔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을 향해 새로운 자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일 겁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 여러분들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번 주 케어터 포커스 뷰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4일 케어터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힘차게 2016년을 시작했습니다. 최계원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년 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의 포부를 밝히는 한편, 금년에는 물재해대응 및 물복지 실현, 물관리 혁신과 소프트 파워 강화 등을 통한 세계 물산업 어젠다 선도, 신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새로운 물의 가치 창출, 지속적 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향상, 조직문화 혁신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물정보를 통합해 고객과 국민에게 필요한 물정보를 제공해주는 포탈 서비스 마이워터 론칭 행사가 지난 7일 여의도 63스케어에서 열렸습니다. 마이워터는 빅데이터와 GIS를 기반으로 하는 물정보 포털로 누구나 쉽게 접속해 자기 집 수돗물의 수원지, 생산 정수장, 공급 경로, 구간별 수질 등의 여러 물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계원 사장은 폭넓고 신뢰도 높은 국내외 물정보 제공 등을 통해 마이워터를 세계에 아우르는 물정보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령댐 수상태양강발전소가 지난 4일 마침내 상업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케어워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령댐 수상태양강발전소는 연간 2.8기가와트아워의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CO2 1,300톤이나 됩니다. 특히 땜내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정부 부처와의 혐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규제 개선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최계원 사장은 2016년 첫 현장 직원과의 대화를 동아권 관리단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5일 전북 장수군 번압면의 관리단을 찾은 최계원 사장은 직원과의 일일이 약수하며 새해 덕담을 건네는 한편 오지사업장 처우 개선을 비롯한 관심사에 대해 폭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케어워터가 물에 관해서만은 국민과 고객이 가장 믿고 찾아가는 119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겨울은 깊어가지만 아직 많은 눈과 매서운 한파가 드물게 찾아옵니다. 따뜻한 겨울을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기상 이유를 걱정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정답은 바로 물관리와 과학적인 대비 중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철저히 하기 바라면서 이번 주 케어워터 포커스 뷰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